럭시 마스터! 럭시 마스터! 어! 걸었다 걸었다! 토지깽깽아! 넌 이제 자유라고! 아니야, 자유 아닌데? 토지깽깽아! 내가 구해줄게!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오! 토지깽깽아!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이거 블록을 쌓아서 해야 되나 봐, 기다려 봐. 어, 그런 것 같아.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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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이 정도면 되겠지? 꽤 높다. 오, 될 것 같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난 높은 곳에서 낚시 마스터인 것이다. 됐다! 자! 간다! 오! 좋았어. 내가 살려줬다. 아니 근데 또 가잖아? 그냥 쟤 저기서 살려고 해. 그래? 어리석은 녀석. 우리 애완동물로 하지 뭐. 오늘은 뭐 할 거야, 오늘은? 오늘? 음, 오늘은 마을을 좀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지형 좀 다듬고 마을 꾸미기를 할 거야. 오, 초 거대 프로젝트. 음, 근데 그 전에 오, 그 전에. 이 마을에는 음, 좀 뭔가 이 마을만의 특별한 게 없단 말이지? 마을만의 특별한 게 뭐야? 음, 꽤 그런 거 있잖아. 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마을의 그런 상징물 같은 거? 오, 딱히. 응. 그거라면 있잖아. 어디? 바로 이 몸이 있잖아. 이 마을에는 상징물이 없단 말이지. 어,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가 좋을까? 음, 좋은 거 아이디어 좀 있으면 내봐. 어, 나. 근데 참고로. 어. 포호 금지. 어. 택기. 어? 왜? 지금 내 아이디어를 듣고 훔쳐갈 셈이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 엄청난 아이디어를 훔쳐서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군. 아니, 아니거든. 뭐, 만들긴 할 건데 그냥, 뭐, 만드는 거지. 그런 거는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만들 거잖아? 그치? 아니, 그렇게 같이 만들면 누가 더 뛰어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잖아. 너 나 왜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빨리 안 나와. 물토끼인가 봐. 설마 지금 또, 또 포호 나한테 대결 신청하는 거야? 어? 택기. 너에게 상징물 만들기 대결을 신청한다. 알았어. 그럼 그 신청 받아주도록 하지. 오케이, 좋았어. 가자. 자. 택기 포. 여기? 여기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오, 마침 딱 저거 봐. 구경꾼 또 왔어. 아니. 이분 왜 맨날 오지? 어디에? 우리 갈 때마다 있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결이 궁금한 거야. 약간 구독자네, 구독자. 그러게. 가둬놓는 거야? 어, 구경하시라고. 이러면 구경은 못 하잖아. 나중에 유리로 바꿔주자고. 택기. 응? 내 생각에는 응. 여기 있다 우리 둘이 만들면 택기가 내 거를 100% 뺏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막아 놔야겠어. 절대로 못 깨게. 못 깨지는 않지만 절로 막아 놔야지. 그래? 포 너무 높게 싸는 거 아니야? 오, 이 정도는 싸지 않으면 어. 컨딩을 하게 된다고. 포가 말이지? 무슨 소리야, 도대체. 포우를 위해 이 구멍 정도는 뚫어줄게, 내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 안 돼, 안 돼. 일단은 내가 여기에 할게. 그래? 난 이 구석탱이의 안정감이 좋다고. 자, 그럼 마을의 상징물 만들기 대결 시작이다. 그래? 특기 포. 자, 지금 또 마이크를 또 껐어요. 사실 이 대결 누가 잘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잘 만들었다고 하면 끝나지 않는 대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포우의 반응을 보기 위해 좀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만들고 나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하고. 으, 특히, 특히.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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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마. 아니 포우, 벽 너무 작게 만든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역시 타키가 내 걸 그렇게 컨닝할 줄 알았어. 포우, 또 포우 동상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지? 타키, 정말 유치한 발상이군. 타키가 할 법한 발상이다. 무슨 소리야. 포우네 집에도 포우 동상 있잖아. 그건 동상이 아니고, 어? 그러고 보니까 저거 우리 마을의 명물 아니야? 저걸로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 더 있으면 좋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래, 여기에 내 조형물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겠지. 예술 작품을 본 사람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눈물로 우리의 밭에 문을 주는 거야. 어때? 여긴 입구로 하자고. 그런 다음에 반드시 우리 밭을 걸어서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작품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야 하면서 온 사람들이 그 눈물로 우리의 사탕구가 크는 것이다. 눈물 먹은 사탕구. 타키 아직 멀었어? 아, 거의 다 했어. 난 진작에 다 했지. 일단. 포우.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너, 너, 너. 타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야, 아니야. 너, 너 지금 컷닝 하려고. 아니야, 이것만, 이것만 부숴 거야, 이것만. 어허. 컷닝 하려고 그러지, 너. 아니야, 아니야. 울타리를 설치하려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호우. 이제 울타리 이것만 설치하면 끝이다. 아, 됐다. 포우. 어? 완성됐어? 난 진작에 다 완성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 나도 이제 다 했어. 어. 그럼, 오케이. 벽을 허물어보자고. 서로의 벽을, 서로의 마음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보자고. 어이구. 포우. 마음의 벽을 다시 만들 셈이야? 나도 모르게. 이건 실수다, 실수. 자, 다 허물고 나서 서로의 작품을 평가해보자고. 그래? 뭐야, 이게? 오, 뭐야? 어때? 오, 크리포? 응. 오, 엄청난데이. 하지만 내 작품도 엄청나다고. 포우, 이건 뭐야? 뭐 만든 거야? 일단은 타키 작품부터 설명을 들어볼까? 그래? 이거는 내 추억을 표현한 조형물이야. 어, 뭐야? 타키의 추억을 표현한 조형물. 절대로 출입하지 마시오? 응. 그렇군. 근데 웬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도 나와의 추억에 이제 연관이 있지. 저 위에 상자 보이지? 오. 이제 저기에 이제 나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거지. 오, 보물 같은 거 넣는 거야, 설마? 그렇지. 뭐야, 지금 빈 상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저게? 응. 음, 알았어. 하지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어, 왜? 들어가면 이제 최첨단 기술로 센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크리퍼가 나와서 터지는 그런 거야. 닿을 듯, 말듯 하면서 닿지 않는 나의 추억 같은 그런 조형물인 거지. 에이, 택티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런 게 어디서 보이지 않는 센서? 진짜야, 포. 크리퍼가 나와서 터지면 내가 엄청 소중하게 만든 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기려고 최신 기술이 어쩌고 적용된 척하는 거지. 자, 그럼 들어가 볼까? 포, 포, 포.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렇게 놀랬지? 들어가면 진짜 터져, 이거? 센서 있어? 그렇지. 나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망가뜨리려는 거야, 포? 음, 알았어. 이번엔 내 거 설명해 주도록 하지. 내가 볼 때 넌 응. 마음이 메말랐어. 내가? 왠지 알아? 왜? 지금 이 조형물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하하, 아니 이게 뭔데? 자, 일단은 봐봐. 이거는 사람을 표현한 거야. 사람의 손과 발인 것이지.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 백불. 아니, 이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포는 아닌가 보네? 마음속의 양심이 지금 꺼질 듯, 안 꺼질 듯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거라고. 그럼 포가 맞네? 무슨 소리야? 난 양심이 활활 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불꽃, 뜨거운 가슴에 남자 아니, 뜨거운 가슴에 곰돌이 포인 것이다. 근데 그건 그렇고 정말 이 크리퍼 어떻게 잡아온 거지? 너무 신기한데? 크리퍼 좀 힘들었지. 이건 내가 고평가해주도록 하자. 아, 그래? 근데 포꽃도 생각보다 괜찮아. 해석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게 횃불이 그냥 어두운 거 밝히려고 하는 건 줄 알았거든. 오, 아니거든. 서로 약간 신기한 게 조금씩 있군. 그럼 이거 누가 이긴 걸로 하지? 뭐 둘 다 괜찮은 거 만들었고 서로 자기 조형물이 멋있다고 하니까 공동 승리로 하자. 뭐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을 지형을 조금 다듬으러 가보자고. 알았어. 좋았어. 가자! 특기포! 자, 사실은 이거 그냥 막 만든 거란 말이죠. 어릴 때 추억이 뭐 이런 이런 모습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센서가 작동해서 크리퍼가 탈출한다고 했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센서 같은 거 없고 대신 저기까지 이 문이랑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가서 레버를 열면은 문이 열리고 크리퍼가 탈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분명 포호는 분명히 저 상자를 또 열려고 물타리를 넘어들어 올 것 같단 말이죠. 과연 포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검증해봅시다. 특기포! 흠... 안 오나? 진짜 관심이 없나? 소중한 추억이라고 해서 그런가? 아! 등장했다. 오고... 오!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오, 그냥 구경하러 온 건가? 어? 어? 넘어가나? 아, 센서가 있다고 말해서 지금 온가? 오! 넘어갔다! 오! 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 이거? 센서가 없는 걸 지금 확인한 것 같아요? 후후... 오, 좋아. 센서가 없는 거 확인했다. 지금... 크리퍼에 약간 겁을 먹은 모습이에요. 오, 올라간다! 당장! 오케이. 오, 지금 크리퍼가 나왔어요? 오, 뭐... 뭐야? 뾰까루? 자, 이제 크리퍼가 당하고 있어요, 포호한테? 오오오오! 크리퍼 터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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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후호... 포호! 오오오오! 바, 방금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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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방금 뭔가 펑 터지는 소리 났던 것 같은데? 오, 바, 방금, 방금 천둥 쳤잖아 막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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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하고 장난 아니었잖아, 성공 아니, 그런 천둥이 어딨어? 아무튼, 여기 별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여기? 여기가 어딘데? 포우 지금 어딨어? 나, 나? 응 나, 나 마을, 마을 촌장님네 있는데? 아, 촌장님네? 오오오 음, 알았어, 나 지금 지형 좀 다듬었으니까 그러면 한, 내 조형물 잘 있나 좀 구경하러 갈까? 오오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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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 다가, 다, 다 다없어지겠어 다, 다없어지겠어, 이러다가 빨리, 빨리 알았어 집으로 와봐, 집으로 갈게, 포도 거기 있지? 오, 그럼, 얼른 와봐 다 없어지겠다니까, 이러다가 알, 알았어, 뭐가 없어지는 거야 포우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게 이쪽으로 몰래 돌아서 갈게요 어 뭐야 아 어두워지네 집에 닿았는데 포우가 과연 어떤 대응을 보일지 지금 너무 기대돼요 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역시 포우가 저보다 일찍 올 수는 없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배도 부르니까 포우를 한번 불러볼까요 포우 나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포우 지금 어딨어? 혹시 내 조형물에 들어간 거 아니지? 아니거든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수상한데 가봐야겠다 뭐야 온다고? 오지마 오지마 거의 다 왔는데 포우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포우 오 천둥친다 진짜 천둥소리였나? 그렇다니까 포우 포우 오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아니 이 벽은 뭐야 와 이거 이거 너 방금 특히 천둥 봤지 천둥 어 지금 날씨 보여? 지금 비 오기 직전이야 시가마치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어 그 뭐야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내가 조형물 이거 다 덮어놓은 거거든 그래? 포우가 자기 조형물보다 내 조형물을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조금 고마운데?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 그래 나는 남을 물건도 소중히 하는 곰돌이인 것이다 고마워 포우 이거는 내 추억이 담긴 진짜 소중한 것을 표현한 그런 조형물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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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뭐 알았어 뭐 알았어 어? 날씨 맑아지네? 오오. 그러면은 포오! 오오? 날씨 맑아졌으니까 이제 같이 조형물이나 볼까? 오오 안돼! 오지마 특히! 어? 뭐야? 잠깐 노란거 보이는거 같은데? 포오인가? 포오! 어? 뭐야? 포오 지금 뭐야? 밖에 크리퍼랑 뭐하고 있는거야? 설마 그거 내 조형물에 있는 크리퍼야? 아니 이거 그거야! 그 그 그 크리퍼가 너무너무 어? 아니 포오! 아무것도 안 먹고 잡혀있는게 불쌍해가지고 그거다! 화약 비빔밥이라도 해줄까? 하고 꺼내줄거야? 오오오오! 아니! 아니! 내 조형물 크리퍼가 오오오! 미안해 토끼! 사실! 물레카메라였습니다! 짜잔! 뭔소리야? 어, 이거가 포오가 내가 들어가지말라고 했던 조형물 안에 들어가서 내 조형물이 부서진다면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까? 궁금해서한 몰래카메라였어 뭐야? 그러면 이거 센서는 진짜로 없던거였어? 센서는 없고 내가 저기 몰래 파놓은 구멍에서 레버를 돌린거였어 뭐야, 그러면 이거 çevreme의 sotto 이 조형물의 Arabicür이 iffe에는 에어ället 없는거야? 음... 없지? 포와 아니 왜 부시는 거야 아 추억 딱 하나 있다 하나 있어 추억 있어? 포가 당황하는 추억이 하나 있어 왜이 왜